여기 거기야 폐교야 폐교 가봅시다 와 분위기는 살벌해 보네 와 너무 춥다 근데 이게 수신이 지금 뒤가 산이거든요 수신이랑 수신이 안좋아 뭐야 들었잖아 내가 닭살이 이빨에 다 버렸네 앞에서 저기 앞쪽 누구 있어 뭐 소리 났잖아 미쳐버라 진짜 웃음소리도 들려 웃는 소리도 들렸어 웃는 소리도 들린 것 같았는데 내 손을 벗고 미쳤다 여기 뭐 움직인거 같다고? 어디라? 나 못봤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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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사? 역사라우 위에 아래 아래 지금 밑에서 보면 깨진 거 있잖아요 깨진 거 있잖아요 어어 검게 자체 폰에서 한번 당겨봐요 뭐야 저거 뭐 있는? 음 한번 가보자 저기 앞에 앞에는 안보이는거야 뭐야? 누구 있는거 같아 탐방 온 사람인가? 탐방 왔어 뭔가 아이템을 획득한거 같아서 갑시다 아이템 획득했습니다 내가 못볼수가 있으니까 직접 좀 내 뒤를 좀 봐주십쇼 화면으로 알았잖아 내 뒤를 좀 봐주세요 좀 위험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여기가 뭔가 이곳에 여기가 이쪽이었는데 이거 먼저 먹어가자 무슨 게임 그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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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 이 자리 야 창문이었어 이 창문 이 창문 누구 있어? 다 와 보여 저게서는 이거 저게서는 카메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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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방금 무슨 소리 났다케? 방금 무슨 소리 났어? 방금 무슨 소리 났다케? 나만 들은거야? 아까 여기 이 자리에 맞아 나 아까 걸어올 때 뭐야? 방금 전에 빨간버거 뭐야? 나 방금 뭐 봤어? 나 미쳐나갔다 나 아까 걸어올 때 뭐야? 방금 뭐 봤어? 나 미쳐나갔다 뭐야 방금 방금 전에 클립따봐 방금 나 이렇게 했을 때 클립 한번 따봐요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라케 나 방금 너무 놀랐어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여기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냥 구멍만 뚫어져 있고 뭐 들어가나 마나 다 봐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 보세요 다 봤습니까? 됐지라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진짜 이 사람들을 진짜 나 죽이려고 진짜 이제 왕년대 미쳤다 나 이거 우선 벗어버려 이거 때문에 소리를 더 못 듣는 것 같아 여기 귀를 막아볼게 이게 다시 돌려놓고 갈랍니다 와 벗어버려 벗어버려 먼지 이거 언제 썼던거지? 잠깐만 먼지가 많이 안 무서워 나 방금 소리 들었다게 안 들었다게 봐도 쿵 울리는 소리 누구 있어? 꽃 punt 천연 Rose 애기 이 트렁크를 좀 청소를 뭘 해 그래 여기 또 정리를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그거 되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